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오늘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75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외국보다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왜 미국보다 우리나라 비트코인이 더 비싼 거죠 소장님? 우리 현진 리포터 친구들은 많이 하죠 코인. 많이 하죠. 네 그 친구들에게는 김프 역프는 아주 너무나 익숙한 말일 것 같아요. 김프 뭐죠? 김치 프리미엄. 역프는 역프리미엄. 김치 프리미엄은 뭐냐면 비트코인이라는 게 몇 달러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면 달러로 사겠죠 미국인들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달러 대비 그것을 환전한 금액으로 거래가 되게 돼 있는데 특이한 것이 우리나라에는 코인 모든 가격에 실제 달러로 책정되고 환전한 가격보다도 거의 한 5에서 8% 정도의 더 비싸게 거래가 돼요. 이것을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프. 네 김프가 되는 건데 최근에는 지금 한 15% 정도가 더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 가격이 있죠. 그거를 원달러 환율을 환전했죠. 그럼 나온 원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15% 정도가 더 높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의 현상들이 계속 나오는데. 왜 최근에 더 그럴까요? 이유는 사려고 몰려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비트코인을 더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수요가 엄청 많은 거고 비트코인의 성격상 지금 비싸게 잡아도 시세를 타면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만의 독특한 매매 행태이긴 하는데 김치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과열 투자 아닌가요? 과열이라고 보길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많이 붙어 있고 이것을 차익거래라고 해가지고 달러를 샀다가 바꾸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하여간 지금 코인 시장은 저는 이제 과매해서 과열 국면으로 들어갔다라고 보는 쪽이기 때문에 물론 이러다가 내일 또 20% 올라갈 수는 있지만요. 리스크 관리에는 항상 본인 몫이다. 다음은요.